아 춥다 4월 5일 지민의 로그 아 두번이나 찍는다 윤경이 춥다고 소리질러서 아 4월 5일 지민의 로그 어 지금 우리는 앨범 자켓을 찍기 위해서 영덕 방파제에 내려왔다 바닷가다 이뻐 이뻐 굉장히 이뻐 아 여기 바다라서 그런지 굉장히 날씨가 추운데 사진이 이쁘게 나올 것 같다 약간 날씨가 추워야지 사진이 예쁘게 나오는 것 같다 저기서 지금은 태형이랑 모니 형이랑 찍고 있는 중 아 어쨌든 이렇게 바 자켓 찍는다고 야외에서 자켓 찍는건 또 처음인건가? 처음인가? 처음인거 같은데 호르몬 전쟁 말고 추운데서 찍은 만큼 예쁘게 나왔으면 좋겠다 제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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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이 걸어온다 4월 5일 지민의 로그 끝인거야? 끝 끝 춥다 춥다 바닷가 안녕 뿅 끝 끝 끝 끝 끝 끝